음 어디선가 기분 좋은 향기가 솔솔 우리 한번 향기를 따라가 볼까요? 어머 바운트리가 무언가를 준비했나봐요 오 왔구만 이봐 아우님 기대하라고 이 바운트리의 로맨틱한 역작이 탄생할 순간을 말이야 제일 먼저 기본이 되는 밀가루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는 법이지 하지만 우마루는 포기하지 않아 망치제로 단련된 권실의 힘을 보여주마 반죽에서 신비한 힘을 도맞아나오고 있어요 재병 성공이 아니라 반죽 성공 이제 반죽을 오븐에 넣고 기다리기만 하면 짜잔 맛있는 쿠키가 만들어졌어요 아직 끝난 게 아니야 달콤함을 더하는 게 포인트 이게 바로 일생일계 로맨틱 디저트라고 달콤해 지금 바운트리의 장인의 기운이 득복 담긴 로스타크 빨 미카레 패키지를 만나보세요 전국 아워베이커리 매장과 카카오톡 선물하기를 통해 빨 미카레 패키지를 구매하실 수 있답니다 로맨틱한 선물로 제격이라고 소원 아워베이커리 매장과 카카오톡 선물하기를 통해